저런 대로 생일을 해 나 근데 왜 나른거야? 제가 볼 때는 태용 씨가 제일 먼저 한 것 같은데 ㄱ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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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깨비 위올라인 120분간 정답 도깨비 아니예요? paced 뷰릭뿔 뷰릭뿔 아 왜 그 사람 남자리 표예요? 뷰릭뿔 뷰릭뿔 좀 거리가 멀리나 하네 근데 거리들이 필요해요 갑자기 풀미 있어요? 이걸로 건네는 건가? 자 택틱컬 누크 인컴닝 막창을 볼게요 공연 공연 자 그럼 시작하니 저 마이터 일곱 지랭간 때 señora projects 하나는 코로나에 물어문지 혹시 논센스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아니OMI 좀 상CCого게 Bitcoin 잘해야 돼요, 집중해요 난 산보는 넌센스가 아니었어 자손채가 놀라면 가 놀라요~! LAWDA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 혜진입니다 오늘은 귀엽게 노란색을 입었고요 짐 같이 일단 무 담당 한 명 있어야 되고요 미나리 담당은 제가 할게요 미나리에서 3cm 길을 써놓으니까 제가 할게요 이게 3cm입니다 이 정도? 이건 10cm고요 이게 제... 이게 20cm예요 3cm라니까 20cm를 왜 말해? 딱 이게 20cm 그거 7개로 둘이게? 믹스테이브에서 블루 야 진영한테 전화해 진영한테? 전화해봐 진짜 간다고 너무 안 와있어 야 미안해 일렁 좀 없더라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저랑이야 너 아니 미친 거 아니야? 아니 나 친걸래 이거 업데이트 해가지고 아 사줬어? 이게 뉴 뉴폰 대기민족이 고통은 한국 사람을 뜻하죠? 뭐? 대기민족으로 가진 않을까? 아니 나 딴 거 막 닥치러 와서 대기민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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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나 오빠 같다 내 입을 말 안 하고 있었다 야 너네 막 퀵 웃길래 내가 할 말이 없더라 아니요? 선생님이 이 옷을 골랐어요 내가 왜 이렇게 해를 갖다 스켜라 오빠야 올려봐 그거 안 보이냐고 오빠야 올려봐 그거 안 보이냐고 오빠야 올려봐 나한테 사과하세요 형 감사합니다 형 감사합니다 형 감사합니다 형 감사합니다 형 감사합니다 형 형 라임 어 으 아 아이고 뭐가 많이 떨어지네요 아미의 눈물이 아미의 눈물이 누구만 이거 빵이라는 거 아니야? 근데 기분은 없잖아 맞아 그럼 목표로 다 들어와야겠어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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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짭을.. 축하 아 축하 축하 아 펠티 내가 그걸 말했어! 내가 그걸 말했어! 빌딩 가구!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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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여보세요! 잠깐만 여보세요! 이때는 운동도 다시 한 거 있으니까 약 잘 먹어야 돼 약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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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망설게 먹은 게 더 한 병인 것 같죠? 안 좋다고? 다른 약이요? 왜 아셨지? 염증이 따로 염증인가요? 나는 수술 잘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또 고름별 찾았어!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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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옆에서 맹장 초코를 지금 하고 있어! 맹장 벌려 본 사람 아니지? 우리 쪽 대신 분들이 이제 맹장 유경험자! 먼저 천혜 생일이 집 빨려! 빨대! 만약 투어할 때 그러면 힘드니까 집 빨대! 아니 그거 자제에서 뗄 수 있어요? 아니 그거 자제에서 뗄 수 있어요? 오! 맹을 꺼! 하하하하하하 같이 하는 거예요? 한테야? 야 봐봐! 아 가져가시면 말아줘! 왜 하나만 줘봐? 왜 하나만 줘봐? 아 쟁의해! 아 쟁의해! 공! 공! 야 얘기하세요! 야 진짜! 아 뭐야? 왜 이래? 오케이! 공벌 하고 있어! 네! 다른 거 뭐하죠 우리? 킹동이라고 동동입니다! 아... 뭐요? 킹동이야! 앞에 요새 젊은 친구들 앞에 다 킹을 붙인다고 하더라고요 아... 저 그거 알아요? 킹복! 킹복! 왜 이래? 킹복. 킹이옵 킹이옵 또 킹이옵 킹! 킹! 하아아 get us 파이익 킹 Block 킹 귀 귀 Shu 드디어 서울에서 다음 질문에 뵙겠습니다. Q. 느낌의 매끈한 타일로 세련된 느낌의 바닥쨋 타일을 무엇이?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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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다, 정국 모노탈 오빠 강락탈 철성사이다 자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아이 정국아! 아이 정국아! 정국아 어디 갔어? 정국이가 어디 갔지? 정국이 어디 갔지? 정국이 어디 갔지? 정국이 어디 갔지? 얘들아! 얘들아 내 눈을 봐! 나무들보다 날 봤어 판다! 야 날 믿어 판다야 연준아! 야 쥐야! 왜냐면 얼굴이 여기다 긁어 쥐! 아니야 아니야 강아지야 강아지 원숭이 아니야? 원숭이 아니야? 원숭이 귀 아니야? 누구인데? 아니요 원숭이 아니 이게 강아지 원숭이 아니야? 이거 아니야? 그래 강아지지 강아지 아니야 강아지가 아니야 강아지는 아니야 원숭이 맞다고 원숭이라고? 이거 어떻게 원숭이 원숭이라고? 원숭이야! 귀가 크니까 원숭이야 원숭이라고? 텔레파시가 왔어 내가 봤을 때 그림을 못 알아봐도 텔레파시로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가위? 가위잖아. 아 나비야? 설마? 아니 잠깐만. 갑자기 가위가 나오는 거잖아. 동물이었잖아요. 그럼 가위를 변장한 거위일 수도 있어요. 나비다. 나비야 나비. 자 나비 가자. 아니야 아니야 나비 아니야. 나비 아니야. 나비 아니야. 나비 아니야. 나비 아니야. 나비야. 나비야. 가위로 하지. 아니 아니야. 아니야 나비야. 나 주름이 있을게. 가미야 나비. 누가 가위일까? 나 주름이 있을게. 가위. 은비. 자 가위 있습니다. 하나 둘 셋. 가위. 아 이거 왜 왜 왜 꼬아서 와. 갑자기 가위냐고. 아까 물 나오잖아. 갑자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